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6일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전략과제 제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난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전략과제 연구진 등이 참석해 충남도정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번 제안대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전략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전략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